쭈피쭈피쭈피쭈! 쭈니, 토니 하나, 둘, 셋, 넷 자! 쭈니, 난 몸 다 풀었어. 어서 나와 응, 나도 준비 완료 공원에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 손에 든 게 다 뭐야? 맞아! 관광도 지키고 지구도 지키는 특별한 운동 특별한 운동 쭈니, 토니 운동하며 쓰레기 죽기 쭈피쭈피쭈피쭈! 지구가 아프대요 쭈피쭈피쭈피쭈! 우리가 식혀요 운동하기 좋아 잘 밖으로 나가 나와 지구위에 특별한 운동해요 달리며 버려진 쓰레기 주워 건강환경 둘 다 지켜보세요 쭈쭈쭈! 조깅하며 쭈피쭈피쭈피 몸도 튼튼! 지구도 깨끗! 쭈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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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죽기 나도 꾸듯 지구도 반급 쭈쭈쭈! 쭈쭈쭈! 조깅하며 죽기 추운 쓰레기는 물리 배출 쭈쭈 쓰레기 죽기 우리 모두 다 함께 죽기 쭈쭈쭈! 쭈쭈쭈! 쓰레기 죽기 우리 모두 다 함께 죽기 안녕 친구들! 친구들은 운동을 좋아하나요? 오늘은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도 죽는 죽깅에 대해 알아봐요 죽다와 느린 속도로 달리는 조깅이 합쳐진 죽깅은 달리면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을 말해요 죽깅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환경도 지킬 수 있겠죠? 죽깅을 할 때는 손이 다치지 않게 장갑을 끼고 집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주워요 주운 쓰레기는 봉투에 모았다가 분리 배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죽깅! 모두 함께 해봐요! 추비추비추비춤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공유하는 것이